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 페이지 64페이지네요 주소 주소에 대한 개념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주민등록제 하고 전혀 상관하죠 법적으로는 생활의 중심 생활의 근거가 되는 장소를 우리가 주소라고 합니다 따라서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이라면 주민등록지가 어디든지 간에 주소가 되거든요 우리가 실질주의라고 해요 또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은 여러 곳일 수가 있잖아요 따라서 법적으로는 주소가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곳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복수주의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주소를 갖기 위해서 어떠한 주관적 의사가 필요한가 이 문제인데 만약에 주소를 갖기 위해서 어떠한 주관적 의사가 필요하다라고 이해한다면 의사 문능력자는 주소를 가질 수가 없거든요 그건 문제죠 따라서 어떤 주관적 의사도 필요 없다 우리가 객관주의라고 합니다 간단하죠 그 다음에 주소보다 조금 장소적 밀접도가 떨어지는 거 우리가 거소 거소보다 좀 떨어지는 곳은 우리가 현재지 그러고요 만약에 주소가 없다면 거소가 주소가 된다라고 민법에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서울에 거주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의 주소는 서울인 거죠 주소가 근데 제가 부산에서 강의를 하면서 일주일에 한 하루 이틀 2, 3일은 머물게 돼요 그러면 그거는 뭐가 돼요 거소가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부산에 가서 강의하다가 바람 찰 겸 해가지고 어딜 갔을까요 대구로 하루 놀러 갔어요 그래서 현재 대구에 머물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먼저 현재지라고 하는 거죠 뭐 이 정도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65페이지에 가주소가 있단 말이죠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서울이 주소인데 부산에서 거래하려고 하는데 서울이 주소에서 좀 불편해요 그래서 이 거래에 대해서만은 부산을 내 주소로 하겠다라고 정했다면 그게 뭐가 되냐면 가주소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어느 행위에 있어서 주소로 하기로 정한 곳 그런 경우 우리가 가주소라고 합니다 이 정도입니다 간단한 내용인데 2020년도에 출제가 됐죠 6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문제를 확인하게 했거든요 주소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없다 x죠 답은 1번이고 복수주의에 반하죠 2번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본다 맞는 질문이고 3번 당사자는 특정한 행위에 관해 가주소를 정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4번 법인의 주소는 주된 사람은 소재지가 법인의 주소지니까 4번도 맞는 질문이고 5번 국내에 주소가 없으면 중내에 있는 거소를 주소로 하면 되겠죠 답은 1번입니다 자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부재와 실족이 나옵니다 우리가 기초강의고 인문강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볼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이 주소인데 요 주소지를 벗어났어요 벗어났고 주소지를 벗어나서 자신의 재산을 관리할 수가 없는 상태에 놓였다면 요 우리가 부재자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주소지를 벗어났고요 생사가 불명해요 살았는지 죽었는지가 불명하다면 요 사람 우리가 실종자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부재자의 개념은 주소지를 벗어나고 재산을 관리할 수 없는 상태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미국을 여행 중이에요 그러면 주소지를 벗어난 거 맞잖아요 그렇지만 미국에서도 제가 인터넷 뱅킹이니 전화니 해가지고 충분히 저의 재산을 관리할 수 있다면 그건 뭐가 아니죠 부재자가 아닌 거죠 근데 제가 만약에 아프리카 오지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는 바람에 인터넷도 안되고 전화도 통하기 어렵다면 그때는 저는 주소지를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재산을 관리하기가 어려운 상태죠 그때 뭐가 되죠 부재자가 되는 거죠 이게 부재의입니다 자 근데 이 부재자의 경우에는 두 가지를 나뉴봐야 돼요 부재자가 주소지를 벗어나면서 재산관리인을 정했어요 또는 재산관리인을 지정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재산관리를 정했다면 그 사람이 저의 재산을 관리하면 되기 때문에 국가가 법원이 뭐 하지 않느냐 하면 개입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부재자가 재산관리를 정하지 않았다면 그때는 법원이 뭐 하게 돼요 개입하게 되는 거죠 물론 법원이 개입하는 것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뭔가요 재산관리인을 선임하겠죠 이해 되시나요 여러분들 자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프리카 오지로 자원봉사활동을 떠나면서 떠났는데 문제는 제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데 그 아파트에 임대를 줬거든요 근데 임대차 계약기간이 거의 다 끝나갔어요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세입자 입장에서는 집주인하고 연락이 안 된단 말이죠 집주인하고 연락이 되면 어떻게 해요 전화를 해가지고 재계약할 겁니까 아니면 제가 나가야 되나요 이렇게 확인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결국은 저를 대신해서 그 임대차 계약을 할 뭐가 필요한 거죠 재산관리는 필요한 거죠 따라서 재산관리 선임하는데 세입자 같은 이해관계인이나 또는 검사가 이 재산관리인을 선임해 달라고 뭐 하게 돼요 청구하게 되고요 이러한 이해관리인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재산관리인이 선임되면 이 사람이 무엇을 알 수 있는지는 위민법 118주에서 결정이 되거든요 118주에 뭐라고 돼 있냐면 보존행이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행위와 개량행위를 할 수 있다 라고 규정을 두고 있어요 물론 아파트를 임대하는 것은 이용행위이고 아파트를 임대한다고 그래서 그 아파트의 성질이 변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이해관계인 임차인이 청구하고 법원이 재산관리인이 선임한다면 이 이해관계인 임차인은 이 재산관리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되겠죠 이런 얘기죠 근데 만약에 이 118조를 초과해서 행위를 하려고 해요 그때는 법원으로부터 뭐가 필요하냐면 허가가 필요한 것은 허가라는 말은 사전에 받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미리 허가 받아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부재자의 재산을 파는 것과 같은 처분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허가가 없었다면 무효가 되는 것이죠 다만 사후에 추인의 형태로서도 허가 받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간단하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실제로 기본적인 맥락은 이 정도입니다 판례 보시면 대단히 어렵게 나와 있는데 정리하는 의미에서 문자 한번 풀어볼까요 71페이지 보시면 문제로 확인하기가 있습니다 부재자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법인은 부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이 주소지를 벗어나고 재산을 관리할 수 없다 이런 거는 법인에게는 존재할 수 없겠죠 2번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는 일종의 법정 대리입니다 법률을 규정해야 하는 대리입니다 맞는 질문이겠죠 3번 법원에 의하여 재산관리는 선임된 후에도 부재자는 스스로 재산관리를 정할 수 있다 맞나요? 이거는 상체로 생각해 보죠 그래가지고 법원이 재산관리는 선임했는데 집주인 저와 연락이 됐어요 그래서 입주인이 아 그 사람하고 하지 말고 제가 재산관리를 선임할 테니 그 분하고 임대차 계약을 하세요 해도 상관은 없는 거잖아요 4번 재산관리인이 법원에 처분허가를 얻어 부재자의 재산을 처분한 후 자 처분하는 것은 118주 정한 행위를 초과하는 것입니까 법원에 허가를 얻어야 되겠죠 끝까지 문제 없는데 아 그 허가 결정에 취소가 됐어요 그러면 소급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니까 요 시점에 석을 받았고 요 시점에 취소가 되면 요 사후에 처분행위를 못하는 거죠 취소되기 전 행위는 당연히 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 처분행위를 소급하여 효력을 잇는다는 지문은 X고요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5번은 뭐 읽어보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종선거죠 자 다시 와서 주소지를 벗어놨고요 생사가 불명해요 이런 사람 우리가 실종자라고 하는 거죠 이것도 흔틀만 잡을 겁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갑과 의리 부부인데 남편인 갑이 출근을 했어요 출근을 한 후에 연락이 없어요 연락이 없고 1년 2년 3년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도 못한 상태에서 무조건 10년 20년 30년 기다려야 되냐 그럴 필요는 없다 주소지를 벗어나서 생사가 불명한 상태가 되면 을의 입장에서는 최소한 원칙적으로 몇 년을 기다려줘야 되냐면 5년은 기다려줘야 돼요 5년이 기다렸는데도 불가해져느니 생사가 불명한 상태라면 을과 같은 이해관계인은 실종선거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청구를 받은 가정법원은 가정법원은 일정기간 동안 공시채고 라고요 그래도 연락이 없으면 실종을 선고하게 되고요 이런 실종선거가 내려지면 5년에는 실종기간이 만료된 때부터 사망한 것으로 뭐가 되냐면 간주가 됩니다 일단 여기서 조심할 것은 실종선거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에요 검사는 약방향초고 자 이해관계이 되려면 반드시 상속권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아무리 가까운 친족이라 하더라도 상속권이 없다면 그때는 이해관계인이 아니기 때문에 실종선거를 청구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갑을 사이에 A라는 I가 있는 상태고 갑에게 병이라는 부모가 있다면 만약에 갑이 사망하게 되면 일수인 상속권자가 배우자 및 직계에 비속해서 을과 애이고 부모에게는 상속권이 없기 때문에 이 병은 이해관계인이 아닙니다 따라서 병에게 병과 같이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은 이해관계인이 아니기 때문에 실종선거를 청구할 수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실종선거가 청구가 이루어지고 실종선거가 내려지면 실종선거가 내려진 때부터 사망한 것으로 간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실종기간이 만료된 때부터 사망으로 간주가 된다는 것을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추종이 아니라 간주다 따라서 갑이 생존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실종선거가 취소되지 않으면 그 효과가 번복되지 않는다는 것을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기본적인 거죠 좀 더 볼까요 좀 더 보자 자 그러고 나서 실종선거가 내려지면 이 기간에 사망한 것으로 뭐가 돼요? 간주가 되니까 의뢰 입장에서는 갑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분과 만나서 재혼하는 것도 가능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꽃미난 정가 만나가지고 재혼을 내가지고 막 깨가 쏟아지려고 하는데 이 그지 같은 갑이 드디어 뭐였냐면 퇴근을 했어요 여번에 회사 갔다 왔어 8년 만에 그러면 생존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실종선거가 취소되지 않는 한 사망을 간주되는 효력은 계속되는 거고요 이 사람이 실종 생존하고 있다는 사실 이후로 실종선거를 취소하게 되면 이 사람은 죽었다 부활한 것이 아니라 안 준 것이니까 과거로 소멸에 소급해가지고 권리능력을 회복하게 됩니다 소급표가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을과 을은 상속을 받고 재산을 그 사이에 뭐 할 수 있어요? 처분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실종선거 취소전 이 사이 이루어진 선의로 이루어진 그 행위에 대해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고요 다만 을이 취득한 이득은 갑에게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해 줘야 되는데 부당이득 반환 범위가 좀 다릅니다 만약에 선이라면 을이 선이었다면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만 반환하면 되고요 갑이 생존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리 악이었다면 전부를 다 돌려주고요 또 돌려줘야 될 것이 금전이면 이자도 붙이고요 또 만약에 손해를 입혔다면 불법 해결 원인으로 손해배상 문제까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가 실종선거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죠 실제로 좀 까다로워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래도 문제 자체는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는 않아요 어 77페이지 보시면 문제로 확인하기가 있죠 한번 풀어볼까요 2018년 그러니까 우리가 실종선거나 요 부재재재소는 시험 문제 반드시 내는 곳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나중에 좀 깊이 있게 봐야 되겠죠 77페이지에 문제로 확인합니다 부재와 실종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실종선거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 사망한 것으로 본다 본다는 뭐죠 간주죠 언제요 실종기간이 만료됐을 때 사망한 것으로 간주가 되니까 1번은 맞는 질문이죠 2번 부재자의 후순위 재산 상속인은 선순위 재산 상속이 있는 경우에도 실종선거를 청구할 수가 있다 3번 법원은 자신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를 하여금 재산의 관림이 반환에 관해 상당한 대안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게 지금 답이 잘못됐네요 답이 2번입니다 2번 정답이 2번 해솔도 이게 지금 편집 과정에서 엉뚱해 들어왔는데 해솔도 잘못됐죠 옳지 않은 것은 뭐죠 2번입니다 자 아까 제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가 실종선거를 청구할 수가 있는데 이해관계가 있으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상속권이 있어야 된다 따라서 2번 지문처럼 선순위 상속권이 있다는 말은 자신에게 상속권이 없다는 얘기고요 그 사람은 이해관계인이 아니기 때문에 실종선거를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3번은 일반적인 내용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4번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와 다른 시점에 사망한 사실이 증명되면 법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거를 취소하여 한다 생존했거나 시기가 잘못됐다면 잘못된 거니까 실종선거를 취소해야 되겠죠 5번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은 그 부재자의 사망이 확인된 후이더라도 그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그 권한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많은 질문이죠 이런 취지입니다 부재자의 재산관리는 법원이 선임을 했어요 법원이 선임했는데 만약에 실종자가 사망한 것을 간주가 되면 법원은 선임결정을 취소할 수가 있어요 물론 취소하기 전까지는 그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까 5번은 맞는 질문이고요 이 문제의 답은 2번이 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법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기초강의 입문 과정에서는 법인은 하지 않습니다 법인은 다른 부분과 좀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기초로써는 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서 기본 강의 할 때 할 거고요 입문 과정에서는 법인을 건너뛰습니다 자 이제 119페이지 오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권리의 객체가 나옵니다 이 권리의 객체 부분도 은근히 중요하긴 한데 오늘은 우리가 입문 과정에서 기초 과정에서는 용어 정리다 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되고 너무 깊이게 들어가면 좀 어려워 왜냐하면 우리가 민법을 전반적으로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 물건에 관한 이 권리의 객체 부분은 물건법까지 공부를 해야 이해되는 부분들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기초 과정에서는 그냥 용어 정리다 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좋겠어요 일단 권리의 객체 해가지고 물건이 나오고 있죠 물건은 권리의 객체고 특히 물건의 객체가 됩니다 교재 119페이지에 98쪽 법조문이 있죠 범법에서 물건이라면 유체물 및 전기 거이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형을 말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또 물건이 뭐냐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유체물 형체가 있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책상이나 걸상이나 건물이나 토지 같은 유체물 뿐만 아니라 관리가 가능하다면 자연역까지 물건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 온기, 냉기와 같은 자연력, 에너지라 하더라도 관리가 가능하다면 뭐가 되는 거죠? 물건이 되는 거죠 조심할 것은 여기서 말하면 물건의 개념은 과학적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법은 사물을 나눌 때 사람 아니면 물건 둘로 나뉘야 되기 때문에 과학적 개념이 아니라 분류 개념이라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라구요 교재에 주의할 점이 몇 가지 있네요 2번, 물건은 외계 일부일 것 따라서 신체 사람의 신체는 물건이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사람으로부터 불가 됐다면 그건 뭐가 되죠? 물건이 되는 거죠 자, 머리카락은 물건이 아닙니다 머리카락을 잘랐으면 뭐로 바뀌어요? 물건으로 바뀌고요 손톱도 뭐가 아니에요? 물건이 아닙니다 손톱을 잘랐으면 뭐가 돼요? 물건이 되는 거죠 그죠? 뭐 잔인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럼 2번 시체가 물건이냐에 대해서 학설이 대립 있지만 1번 특수소유권설이라는 말은 물건이라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심장이 멈추게 되면 그때는 법적으로 물건으로 갖게 되는 물건으로 지급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구요 그래서 환경을 보시면 3번 물건은 배타적 지배와 관계상 독립성을 가져야 합니다 따라서 독립성이 없는 일종한 물건의 일부 구성 부분은 독립된 물건이 아니겠죠 따라서 2번에 보면 예외가 있는데 지판물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개개 물건이 물건인 거예요 다만 일종한 공시 방법을 갖추게 되는 경우에는 지판물도 하나의 물건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구요 물건의 분류 상체처로 접근하시면 돼요 단일문 하나의 물건으로 되어 있는 거죠 합성물 여러 개의 물건이 결합되어 있는데 그 결합된 물건에 개성이 상실된 것을 우리가 합성물이라고 하고 지판물 여러 개의 물건이 결합되어 있고 개성이 상실되어 있지 않으면 지판물입니다 우측에 판리가 나오는데 원칙적으로 지판물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개의 물건이에요 다만 일정한 공시 방법을 갖추고 있다면 하나의 물건을 평가될 수 있는 예외가 있다는 거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우측 하단에 거래 능력에 의한 분류에서 융통물 거래가 가능한 곳은 우리가 융통물이라고 하고요 거래할 수 없는 곳은 불융통물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융통물에 관한 네 가지로 다시 구분이 된다 해가지고 거래 관념에 대한 분류 대체물 부대체물 그 다음에 2번 당사자의 주관적 기준에 대한 분류 특정물 불특정물이죠 불특정물이죠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대체물 다른 물건으로 대체 바꿀 수 있는 것은 대체물이고 다른 물건으로 바꿀 수 없는 것은 부대체물이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토지나 건물은 똑같은 것이 없는 거잖아요 따라서 토지나 건물과 같은 물건은 다른 물건으로 바꿀 수 없으니까 뭐가 되는 거죠 부대체물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대체물이냐 부대체물이냐 기준은 이거는 일종의 물리적 성질 거래관념 사회통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말해서 특정물 불특정물은 주관적 의사가 아주 결정되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소나타 자동차 그러면 소나타 자동차는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불특정물인 거죠 특정이 안 됐다는 얘기에요 근데 만약에 이 소나타 자동차 라고 지정을 하게 되면 이 소나타 자동차는 다른 물건하고 바꿀 수 없는 거죠 그럼 뭐가 되는 거죠 특정물이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대체물이냐 부대체물이냐 문제는 물리적인 기적 물리적인 성질을 가지고 사회통념에 따라서 대체물 부대체물을 나뉘게 되고 특정물이냐 불특정물이냐 이런 경우는 사람들의 주관적 의사에 따라서 결정이 되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죠 3번 분할할 수 있으면 가분물 분할할 수 없으면 불가분물이고 4번 반복 사용이 가능한가 한 번 사용함으로써 없어지는 것은 소비물 한 번 사용하더라도 없어지지 않는 것은 비소비물이 되겠죠 그 다음에 123페이지 우측에 동산과 부동산이 나옵니다 자 물건을 다시 둘러 나뉩니다 부동산 부동산과 동산으로는 아니죠 사우리미법 99조가 기종하고 있는데 부동산이 뭐냐 토지 및 그 정착물이 부동산이다 동산은 뭐냐 부동산 이외의 물건을 우리가 동산이라고 한다 따라서 건물 부동산입니다 토지에 정착되어 있습니까요 다음에 수목도 나무도 일단은 뭐냐면 부동산입니다 왜냐하면 토지에 정착되어 있습니까요 배추밭에 배추도 일단은 뭐냐면 부동산입니다 토지에 정착되어 있습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민벌 공부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은 농작물 하면 우리는 자꾸 그 마트에 있는 배추나 무가 떨어지면서 동산으로 가게 되는데 우리 민법 측에서 말하는 농작물은 일반적으로 배추밭에 배추밭이 아직 안 뽑은 배추가 많아요 안 뽑았다면 뭐가 되는 거죠 부동산인거죠 자 배추밭에 부채는 부동산입니다 뽑으면 뭐로 바뀌죠 동산으로 바뀌겠죠 요 나무는 뭐죠 부동산입니다 자르면 뭐로 바뀌겠어요 동산으로 바뀔 거고요 요 나무가 사과나무에서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려 있어요 요 사과나무에 사과 부동산입니다 따면 뭐로 바뀌죠 동산으로 바뀐다 그래서 우리 우리 법 우리 민법에서는 농작물이나 미분류 과실 별도의 설명이 별도의 설명이 없다면 부동산을 생각하시고 접근해야 된다는 거 좀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교재 계속 보시면 2번 부동산 입법예 남의 나라까지 신경 쓸 필요는 없고 2번 토지의 개수 어떻게 결정되느냐 지적법에 따라서 구액된 토지가 토지의 개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토지는 다 뭐가 돼 있어요 연결되어 있는 거죠 따라서 하나의 토지인 거예요 다만 지적법에 따라서 이것이 뭐가 됐어요 구액이 됐다면 이제는 뭐죠 여러 개의 토지가 되고 여러 개의 개수의 토지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3번에서 부동산 중에서 토지 일부로써 토지와 함께 거래되는 거죠 뭐 일부로써 거래된다는 것이 아니라 토지에 정착되어 있다면 다 뭐가 돼 부동산이라는 거죠 그래서 1번 나와 있는 것처럼 토지에 정착되어 있는 뭐 도로의 표장이나 교량 다리나 담등은 다 뭐가 돼요 부동산이 되고요 2번은 소유권 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 되는데 땅 속에 있는 것도 토지 소유권의 객체입니다 따라서 지하수도 원촌수도 토지의 구성 부분이에요 지하수권이라는 권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온촌수라는 권리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원촌권이라는 권리도 왜냐하면 토지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분자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뭘 말하는 거죠 토지 소유권의 내용인 것이지 지하수권 온촌권과 같은 독립된 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판례 밑에 4번 토지의 정착물로써 토지의 분리된 독립된 부동산인건 1번 건물이죠 자 우리는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를 따로 비치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독립된 부동산을 이해하는 입법내죠 그 다음 우측에 2번 입목국에 의한 입목 자 수목은 부동산이고 원칙적으로 토지의 일부입니다 따라서 토지를 거래하게 되면 나무도 쫓아오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등기됐다면 토지와 분리된 독립된 부동산으로 지급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3, 4, 5번에서 명인방법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도 독립된 부동산으로 지급되고 해당 부분에서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아요 5번 포락이란 말이 나오죠 포락이란 말은 쓸려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 뭐 바닷물이나 강물에 쓸려 내려간 경우를 우리가 포락이라고 하고 그러면 토지가 멸실된 거죠 토지가 소멸된 것이니까 토지 소유권도 소멸되게 되겠죠 그 다음에 126페이지 오시면 동산이 나오네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기본 확인 문제 풀어볼까요 지금은 약간 좀 어려워서 풀지 못할 것 같은데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126페이지 기본 확인입니다 물건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부동산의 일부는 용익물권의 객체가 될 수가 있다 맞는 질문이고 자세한 것을 우리가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지상권이나 지역권은 토지 일부에 설정할 수 있고요 전세권은 부동산 일부에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1번은 맞는 질문이죠 2번 사람의 유채 유골은 매장 제사 공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유채물이다 사람의 유골도 물건이고 유채물인데 매장이나 제사 공양의 대상이 된다는 얘기니까 맞는 질문이고요 3번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 상하에 미치고요 4번 최소한 기둥과 집은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사회통렬상 독립된 건물로 인정될 수 있다 맞는 질문인거죠 5번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통렬상 독립한 건물이 볼 수 없는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 그 정착물은 토지의 종물이 된다 X인거죠 뭐 정확히 말하면 토지의 일부입니다 토지의 부합물로 봐야 되거든요 이게 유치권과 관련된 내용인데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독립한 건물에 볼 수 없는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했다면 건물을 아직 못진 거잖아요 따라서 이 사람에게는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례고요 이러한 정착물들은 토지의 일부로 평가되지 토지의 정물로 평가되지는 않기 때문에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주물과 종물입니다 주물과 종물은 다음 강의 때 해야 되겠네요 그죠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주물과 종물부터 다음 강의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